안녕하세요 리허섭입니다.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이분 영화관에서 정말 오랜만에 만납니다. 니콜라스 케이지의 신작 드림 시나리오입니다.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 영화에서 약간 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거든요. 장르가 코미디인데 사실상 호러입니다. 뭐 그렇다고 귀신이 나온다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영화는 아니지만 내용이 지극히 현실적이라서 약간의 코미디와 또 약간의 그런 섬뜩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불쾌감이 굉장히 높았어요. 그만큼 우리가 현실 상황에서 실제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또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또 흥미로워요. 니콜라스 케이지가 연기한 주인공이 50대 중년에 지극히 평범한 대학 교수인데 뭐 집에서는 아내와 딸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없는 그런 교수라고 보면 됩니다.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뭔가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는 또 있어요. 다만 본인이 뭐 특별히 노력한다거나 딱히 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주인공이 어느 날부터 사람들 꿈속에 나타나요. 꿈속에 나타나서 뭐 하는 건 없어. 그냥 가만히 서있어. 가만히 서있고 그걸 지켜보기만 할 뿐인데 이 주인공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꿈속에서 이 니콜라스 케이지를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대학에서는 물론이고 이게 뉴스를 타면서 또 전국구 스타가 되는 그야말로 이제 유명한 셀럽이 되는데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이 사람 자체가 하나의 또 밈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SNS에서도 막 난리가 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요. 그리고 주인공 본인도 이 유명세를 이용해서 본인이 그동안 막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또 해보고 싶어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또 이야기입니다.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죠. 나쁜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데 이게 내용이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유튜브나 SNS가 대중화되면서 정말 평범한 사람이 그게 이제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어떤 사건을 계기로 유명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.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근데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이 호감도를 등에 업고 뭐 잘 되면은 위로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에 또 나락으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근데 우리가 요즘 세태가 사람이 조금 유명해지면 이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혹은 이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루머를 퍼뜨려서 그야말로 사회적 매장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. 이 영화, 이 드림 시나리오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. 캔슬 컬처 이 캔슬 컬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냥 그 사람이 전에 뭘 했던 상관없이 그냥 완전 꼬투리 삼아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아주 악질적인 현상인데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를 빗댄다면 강영욱 훈련사가 있죠. 강영욱 훈련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강영욱 훈련사에 대한 뭔가를 올리고 전 국민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강영욱 훈련사를 거의 사회적 매장시키려고 했던 이런 게 바로 이제 캔슬 컬처인데 이 드림 시나리오가 뭐 그러한 비슷한 맥락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. 사실 영화 속 주인공은 본인이 유명, 노력을 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고 단순히 사람들 꿈에 나왔다는 이유로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호감을 얻게 됩니다. 또 주인공이 나락으로 가는 계기 역시 사람들 꿈에 나왔기 때문인데 주인공을 대하는 대중들의 반응이 한순간에 변하는 과정 그리고 주인공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싫어하기 시작하고 본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사람들은 했다고 믿기 시작하면서 혐오하고 그 이상까지도 가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지금의 세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재밌고 뭐 이렇게 보다가 나중 가서는 정말 그냥 너무나 불쾌하고 사람이 너무 싫어지는 혐오하게 되는 그런 감정까지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확실히 요즘에도 그렇고 예전부터 그랬지만 인터넷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사례를 붙이기 시작하면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결국 사실이 되는 현상이 많거든요. 그리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되어서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경우도 이제 많습니다. 그게 이제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인데 아 그리고 미국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50대 중년 남성의 외로움을 또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어요. 가족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하고 그 누구보다도 헌신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찬밥신세고 게다가 이제 가장 힘이 되어야 하는 순간에 가족들이 먼저 비난을 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장면까지 있는 거 보고 이 중년 남성의 외로움은 국적불문하고 모두 외롭구나 라는 정말 약간은 좀 공감이 가면서도 무서운 기분이 들었고 어쨌든 영화가 상당히 잘 만들었거든요. 내용이 흥미로운 걸 떠나서 전개가 질질 끊지 않고 막 빠르게 흘러가요. 약간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갈등 구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계속 빠져들게 되는데 아 또 영화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줍니다. 단순히 뭐 영화로서 재밌다 라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떨까 내가 그 상황이면 어떨까 혹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요즘은 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뭐 하나 걸리면 진짜 끝까지 가는 이 사람을 거의 뭐 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물고 늘어지잖아요. 이게 사실 문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나의 현상인데 이름, 얼굴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직업이나 가족들 옛날 뭐 했는지부터 잘못하면 깍딱하면 인터넷에 확 올라오는 이 시대가 참으로 무섭다. 그리고 이 영화가 그거를 나름 잘 표현했다라는 게 저는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중에 OTT에서 한번 뜨면은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특히 니콜라스 케이지의 그 억울한 연기 이게 정말 일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드림 시나리오 꼭 놓치지 말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